손바슬, 보이세요? 그리고 그 있죠? 여기요, 그리고 어머니, 제가 쳐드릴게요 같이 힘받게 돼 있습니까? 옳지, 옳지, 잘한다 처음에 잘한 거 자, 윤중철 우리 고수님께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뭘 쓰시는 겁니까? 통일이요 통일이라고 지금 저거 아, 이게 한반도 지도고요 가슴이 짠해지는 어떤 사장님, 북한에서 위동딸 하나 놔두고 온 게 있어요 그 생각하고 나라고 그러죠 딸한테 미안한 마음 음식에서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 울었어요 지금 우리 위동 구덩이 한번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같이 안고 이렇게 하면 힘을 들어서 내가 안고 야! 예, 힘내줘요 예, 예, 예 5, 4, 3, 2, 1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레스토랑의 후식으로도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달콤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손이 딴 맛입니다 저는 진행자 일뿐인데 연결을 시켜주는데도 이렇게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도 안도가 되고 제가 혈액순환이 좀 돼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심사평이 있으면 제가 혈액순환이 좀 돼요 진짜 focused 그냥 하나 드시죠 네? 그냥 드셔보세요 혈색이랑 소리 만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 입 안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аньin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